히히 갓 아니? 왜... 육강령이네 음소카 아이웃 17댐 에반덴 연사광으란 엔축 무적 금속화 깡통화 오철화 엔축 무적 아클 카드 이런거만 나오면 죽으라는 얘기 아닌지 아 마지막거 보고 고를걸 빠라고 보였는데 야 돌려 시간을 되돌리는 힘 이래서 카드는 다 보고 골라야돼 그루어다오면 좀 힘드니까 옆으로 가야겠다 이래서 카드 괜히 일뎀 맞지? 불조약 이런 우리 광란 모험 우리 광란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호식 한돌 무적 호식이네 감자탕 방화배함 방화배함 어둠에 봉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와우 와우 의지가 나다 진짜 몽박이다 쓸려나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자의 돌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힘을. 기사. 기사... 애매하지 않나? 일단 넣어봐. 어차피 타락 쓸건데. 기사. 왜 이렇게 높게 나와 뱃먹음 취약을 막는게 나을까 싶은 수준이네 유갑 징끈 뭐? 검 쏙 방라덱이야? 쏙 방라덱이야? 쏙 방라덱이야? 쏙 방라덱이야? 쏙 방라덱이야? 포션이 좀 더 괜찮은 커였으면 좋았을텐데 아 음 아 그럴 수도 있지 위장크림 하열 오 강화 잘 들어가긴 했는데 저거 강화되고 한다는건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야 아 아 깜빡했어 구체 분노 충격파 아 형아 그립다 아니 이게 뭐야 호박당하다 이 어플레드 뭐하 이런 하필 금 포커가 안 돼 아 씨 몸박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떴냐 아니오 그래도 9방어는 얻을 수 있다 아잇 장화 얻을라고 이 고생을 고생은 고생대로 다고 먹은게 장화 장화신은 클레드 내 사랑 내놔 이 자식아 지스타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아... 갈듯 티스타 왠지 표사기 아까워 그래도 가야지 아 몸박 아 몸박 아 몸박 50강 나오나? 36 나오지 않나? 뭐? 소식은 못 참아 아아아아아아 그럴 수도 있지 타락 하나보다 좋은것은 타락 두개 싱싱미여기쇼 유글이 유글이 죄다 쓸거없어 여기서 999를 뽑으면 되겠다 마침 내게 좋은 유글이 있지 아 아 이건 구석이라고 한다 구석이라고 한다 으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위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좋은거 다 가져와 좋은 석재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바지 내놔 바지 내놨 어 펠이크스 몸박 하나 더 봉대감기 안왔을까 봉대감기 안왔을까 봉대감기 안왔을까 봉대감기 안팁 근데 어차피 앞에 자야되고 깃털이라서 굴핌 아닌가? 아닌말고 몸박 안나왔으면 독도포션이 복제포션보다 좋겠지 챔허우 갓방 이 미친 어둠이 어차피 자야되긴 한데 이렇게 만든건 온일도 아니지 이 미친 어둠이 헐한 어포 어포 강화된 채로 나온거 너무 좋고 어포 이런 휴식 장소까지 가면 채울 수 있는 체력이긴 한데 단돌 단돌 몸 밖 다 빠졌네 단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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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바리케이드 덕고이오오오오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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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안 주시나요? 아리안... 주시나요? 아니 주판이다. 감시병의 진끈까지... 주판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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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참... 뭐 어때? 여기서 타락만 안 빠지면 되지.. 잠깐만 허락 안써야겠네 안쓰는게 더 세잖아 난관태우모지야 난관태우모지야 이기겠지 뭐 리트 해야 할지도 난관만한 트움되는데 난관만한 트움되는데 어 잠깐만 팽이 돌리면 되는거 아닌가 아닌가 아닌 말고 버젓 버젓 컷 당신의 꿈에 있는것처럼 쉽게 돌아갑니다 꿈인가 야 그러면은 타락 썼어도 되는 다 태우고 타락 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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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